광주 어린이집연합회가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. 광주 어린이집연합회는 26일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통해 광주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670억 원 가운데 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550억 원인 반면 어린이집 예산은 120억 원만 편성됐다며 형평성 훼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규탄했습니다. 이들은 또 광주시 교육청이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 없는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.